영적 싸움, 곡과 마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워 보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37장을 보면 마른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고 40장을 넘어가면 성전의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의 회복,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 그래서 37장과 40장을 연결시켜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8장과 39장의 다시 말해서 회복과 회복 사이에 전쟁이 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싸움이 있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거는 요한기시록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 바로 직전에 요한기시록 20장에 거기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을 읽어드리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요한기시록 20장입니다.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곡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치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두 말씀이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애식에서 알아야 요한기시록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가기 전에 큰 싸움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곡과 마곡이 뭐죠? 이거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곡과 마곡이 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데는 무리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당에 있는 로스와 매색과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에 여러 지명이 나오죠. 마곡당이 나오고 로스, 매색, 두발, 곡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일단 상세기 10장에 가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죠. 샘과 함과 야벳. 그리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세기 10장 2절을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매색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름의 세 명이 거기 나와요. 마곡도 나오고 두발도 나오고 매색도 나오고 또 밑에 보면 마대도 나오고 고멜도 나오고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 하면 아, 고가 마곡은 야벳의 아들들하고 연관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백인들이 뭘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백인의 뿌리라는 게 어디입니까? 그게 코카소스 산맥이라고 그러죠. 터키 북동쪽 거기 산맥이 있거든요. 카스피아하고 사이. 거기를 갖다가 코카소스 산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백인들이 유래했다고 지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아리안 족속들이 거기에 있다가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란이 됐고 이란이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란 그다음에 서쪽으로 간 게 지금 유럽에 있는 백인이 됐다. 자기들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다 백인들이 연구한 거니까. 마곡이라는 건 이름듯이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지붕. 그런데 야벳의 아들 가운데 마곡이 있다고요. 이건 누굴 말하느냐. 스키타이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또는 크림반도 있는 유목민들. 그러니까 굉장히 코카소스 산맥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마곡이. 그래서 곡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GOG거든요. 그러니까 고그죠. 고그. 고그는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족속 이름이라고 해요. 고그죠. 고그를 독일에서는 게오르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게오르그라고 이름 붙이는 거 봤죠. 걔네들 뿌리가 러시아 쪽이라고 해요. 게오르그. 게오르그. 게오르그에 20, 50 그런 거 있잖아요. 게오르그. 그런 거. 그다음에 이게 영어로 하면 게오르그를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조지아라고 발음해요. 미국에도 조지아 주시죠. 게오르그예요. 그게 90만 원 정도는 곡이에요. 곡 땅. 혹시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이 곡 땅에 사시는 겁니다. 곡, 게오르그, 조지아. 그리고 아다시피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그걸 구루지아라고 불렀죠. 옛날에 구루지아 공화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지아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침공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로스, 이게 러시아입니다. 로스가 이게 루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벌인 것 때문에 많이 나오죠? 난 처음 알았어요. 보니까 루스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루스족의 뿌리가 되는 게 옛날에는 키에프라고 불렀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라고 부르대. 키이우. 거기가 루스족 또는 러스족의 출발이래요. 거기서 흩어져서 원래 한민족이었답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나왔는데 몽골 침공 때문에 우크라이나 박살이 나고 북쪽으로 도망친 모스크바에 있는 공국이 주류가 돼서 루스족의 나라 그래서 루스, 이아는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루스의 땅. 러시아가 된 거라고.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라고 했죠. 벨라루스. 벨라가 흰색이란 뜻이거든요. 루스가 흰색 루스라는 뜻이에요. 벨라루스 또는 벨라로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러시아를 로시아라고 불렀는데 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스, 루스 다 똑같아요 발음이. 벨라루스. 그래서 벨라루스 옛날에 백러시아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어르신들은 들어봤을 건데. 백러시아가 뭐냐 하면 벨라루스를 그렇게 불렀어요. 벨라루스. 그러니까 세 나라가 뿌리가 같다. 그런데 지금 푸틴이 전쟁 벌이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뿌리가 같으니까 흩어지면 안 돼. 되게 곡과 마곡, 연관성이 있다고 해요. 루스, 로스 이게. 또 하나가 메색이라는 게 나오는데 메색이 메색 큰데 이게 모스크바의 이름이 어원이랍니다. 그러니까 두발은 뭐냐면 투발스크라고 있대요. 시베리아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데가. 다 러시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들 해석을 한다고요.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되는 게 2008년에 그루지아 침공했죠. 조지아 침공해서 전쟁 벌었던 거. 뉴스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체첸, 체첸 공하고 침공한 게 스키 타이거든요. 카프카스 산목 인근에 있는 거. 다 로스의 발응이에요. 곡과 마곡의 발응.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거 확장된 게 뭐냐 하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십시오. 조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가거든요. 이 사람이 에스겔에 관해서 소설을 하나 썼어.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감명을 받았어요. 베스트셀러였거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들을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엘 로젠버그가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지원 잔체인 조수아 펀드 회장이에요. 미국에서 돈 모아서 이스라엘 대주는 회장이라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뉴스를 많이 만들겠습니까? 만들겠습니까? 엄청 만든다고. 그래서 요즘에 뉴스를 보는데 이 배경을, 에스겔 38장 배경을 알면 왜 외신에서 저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의 뇌리에는 성경을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지금 말세에 러시아가 저크리스토이 세력이 돼서 지금 우크라이도 침공하고 조지아도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북쪽에 있는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서 밑에 보면 나중에 바사가 나오잖아요. 5절에 바사가 이란 아니에요. 이란 페르시아. 이란하고 손을 잡고 구스는 이디오피아고 부스는 리비아거든요. 지난번 얘기를 했잖아요. 리비아라고. 리비아. 그러면 루스는 어디예요? 루스는. 애국의 애국. 이집트. 이런 거하고 다 연관해서 뭘 한다라고. 제가 지금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 미국 안에 엄청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뉴스, 미디어도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내보내고. 그래서 미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100%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37장이 환상이잖아요. 마름뼈 환상. 진짜 마름뼈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 없죠? 환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지. 38장도 환상류예요, 일종의. 이걸 일대일로 맞춰서 고군 보고 마고군 보고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환상을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설명해 준 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저는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이 설명하는 거는 도움이 됐어요. 그렇지만 해석은 무리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은 도움이 될 거라고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그런다고요. 세대주의자들은 하고 헛날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맞다. 그래서 이걸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되게 신비적이야. 이런 관심이 많은 거 봐. 클릭 수가 몇 십만 명이야. 다 엉터리 가성이 크거든요. 엉터리일 거야. 왜냐하면 하나만 틀려도 다 무너지는 이론이에요. 하나만 틀려도. 우리가 한 30년 전에는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열 뿔이 유럽의 이유래. 이유로. 이유로가 그때 열나라였거든. 그래서 유럽이 저크리스도가 돼서 한동안 그랬어. 지금 이유로가 되게 많아졌어요. 20 몇 개인가. 30개 넘었어요. 쑥 들어갔잖아. 그러더니 안 하는 거. 그러니까 10년도 안 가는 얘기를 갖고 난리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흐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이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갈 동안에 중간에 있는 게 뭐냐. 전쟁이 있다. 그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게 회복과 회복 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 세세한 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오늘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그 흐름을 붙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만사 형통, 평탄,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초신자였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은혜스럽고. 그런데 제가 꼭 그 얘기를 해 주고 싶더라고요. 계속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일도 없는데 제가 잠깐 물어봤어요. 가정에 무슨 문제 없냐. 아버지가 뭐 문제 없냐. 아버지가 뭐 혼내지 않냐. 그럴 때 가정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아니면 사업체에 문제가 있든지.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100%일걸. 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고가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게 이 땅이라고요.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오른사자같이 두루 살며 삼길자를 찾는다. 고린노전서 10장 12절.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 나는 문제없어. 넘어질까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세요.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세카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들이 대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뒷부분 보니까 생각 따라, 꾀를 따라. 그러니까 딱 마귀의 특징이에요. 생각 따라, 자기의 악한 꾀를 따라서 행동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혼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때거지로 모아서 동맹을 일으킵니다. 5절, 6절인데 6절 뒷부분 보세요.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동맹국들 쭉 나고 온다고. 바사, 구수, 붓, 고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 구조가 그래요. 세상은 동맹해서 크리찬들 공격하고 교회 공격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무방비예요. 대책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10절, 11절인데 11절 뒷부분 보세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크리찬들을 겉으로 볼 때는 무방비같이 보여요.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거기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대적하지만 오늘 지금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 플러스 하나님의 통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거든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물고기가 있는데 아가리를 딱 꿰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갈고리를 아가리를 꿰어놓은 물고기 같은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두 가지. 이거 막 붙들으면 됩니다. 회복과 회복 사이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계 아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의지하면 승리한다. 그러겠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라. 오늘도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마귀의 공격 때문에 자꾸 너무 눌려있고 하는 거. 그거 크리찬답지 않아요. 왜? 그런데 대적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계 아래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자가 하나님하고 붙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주시고 승리한다. 그게 고가 마귀가의 전쟁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통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임하면 승리한다. 그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에베스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류가 6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라는 건 다 영적 세력들이거든요.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영역이 어디예요? 일단은 결혼해서 나타나죠. 남편과 아내. 그 안에 마귀가 엄청나게 싸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갈라지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가정 문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 근심 줘서 무거운 세상 진입이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극복하고 승리하는 걸 통해서 모든 주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다 주신다.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 전쟁을 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등을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우리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위험한 게 뭐냐. 마귀를 무시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직면하고 부딪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야곱에서 4장 7절 얘기인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피해버리면 우리 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게으름, 안일, 타협. 안락한 거 찾아가겠다고 잠깐 타협하면 그게 우리가 더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자꾸만 높이고 인간은 사라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명목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꾸만 사람이 높여지고 머릿속에 남는 건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라고요.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상타파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딱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걸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하나님보다 목사가 더 높아져요. 그럼 목사 박살내버려야 돼요. 어디 갔든 중직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그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어떤 경험과 전통 이런 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요. 그거 박살내버려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게 있냐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가루가 돼버려야 되고 우리는 nothing이 돼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님 왜 더 높아지는 거 없어요. 자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인정, 박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시간 지나봐요. 여러분 축복받고 만사 형탱 되고 그러면 잠깐만 나 안 알아주나 이런 거 있다고. 우쭈쭈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오셨어요 이런 거. 그거부터 작살을 해버려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마격이 지는 거예요. 고가 마격자성이 지는 거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무릎 꿇게 만들라고. 어디 그따위 생각을 하냐. 이렇게 나와야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교만이죠. 죄는 교만에서 오는 거라고.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게 영적 싸움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가는 건 승리고 사람에게 가는 것은 패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앞에 이런 고가 마격에 엄청난 전쟁. 연합군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겨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속하겠죠. 또 그들을 이기였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왜 이기죠? 예수님께 가면요. 하나님께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긴다는데 이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 마귀보다 호시 큰 분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래서 영적 싸움에 지는 게 뭐냐. 분별력인데. 하여튼 뭐 설치고 열심히 내는데 잠깐만 사람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 쫓아가려고 그러고.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슬퍼하고. 맨날 대화의 주제도 사람이고 사람이고. 그럴 때 이 망할 놈들아 그래야죠. 우리 관심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고. 사람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앤 트러스트. 하나님 믿어라. 뭘 믿어요. 이기는 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는 두 가지라고 해요. 테스트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로 가느냐. 사람한테 가느냐.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되고. 테스트 앤 트러스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고가 마곡의 전쟁. 이제 정의되셨죠.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붙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깁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중요한 거. 트러스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승리하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적 싸움의 유산들. 하나님께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죠. 그런데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니까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덴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 하나만 하시면 내 삶의 모든 풍성한 것들이 다 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국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싸움의 결론을 두 번 내는데 첫 번째 결론이 16절이고 두 번째 결론이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찬양하는 그거예요. 주가 주되심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승리할 건데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뭘 하게 돼요? 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열방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 얘기죠.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뒷부분 시작.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도티 월터스라는 저널리스트가 있거든요. 여자분인데.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1948년도에 미국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있어요. 이 도티 월터스예요. 23살의 나이인데 고졸이에요. 당시만 해도 미국은 학력이 대학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이 차이가 많을 때였어요. 기술도 없고 고졸이고 아이 둘 딸린 엄마 23살인데 험한 세상 어찌 돌파할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도티 월터스가 잘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 책이 많지는 않겠죠. 거의 다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내가 밝혀서 남자친구를 일찍 사귀는 겁니다. 남친이 군대 징집이 된다 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글을 잘 쓰겠죠. 문학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편지를 거의 매일 보내서 남자친구가 제대하기가 힘들었대요. 왜? 편지 뭉치 들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잘겠죠. 이런 여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맨날 편지 보내주고 심심하지도 않고. 그게 문학 전집이 될 정도의 수준 높은 글이었답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가치보다는 훨씬 크겠죠. 돈이 없으니까 대출 5,000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5,000불은 지금 시계를 하면 50만 불은 되는 것 같아요. 100배는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가치가. 불안으로 문 닫았습니다. 거짓이 된 거죠. 너무 막막하니까 남자, 남편이죠. 남편은 아르바이트 보내고 자기도 일을 한다고 아기 업으면서 주방 보조를 했대요. 하루만큼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댑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늙고 23살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뭘 할 게 없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암담한 거. 그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거 붙들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11개상 4장 읽었대요. 도티 월터스 얘기예요. 거기 보면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나오죠.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자기하고 비슷하죠. 빚을 줬어요. 자기하고 비슷하죠. 5,000불인데 지금 5,000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50만 불쯤 되는 큰 빚.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는 아이가 빚으로 팔려가야 된다고 그러죠. 아들들이 팔려가야 된다. 그때 엘리사 만나잖아요. 가진 것이 뭐냐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그랬더니 기름 그릇 빌이라 그랬더니 가득가득 찼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도티 월터스가 생각했대요. 내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이 뭘까? 글 쓰는 능력 그런 것 같아요. 책 읽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묵사기 때 신약에서는 마태봉 25장.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가 생각하더래요. 땅에 묻어졌더니 혼나잖아요. 내게 달란트가 뭘까? 묻어주지 않을 달란트가 뭘까? 한 그릇이 뭘까? 달란트가 뭘까? 그게 글 쓰는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뒤져서 광고를 뒤졌대요. 대신 글 써드려는 사람이 없을까? 뭐든지 시작을 해야 돼요. 파이널로 가는 게 아니고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글 써주는 거 도와달라는 직업은 없더래.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광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 눈에는 광고 내용이 너무 허접하더라는 거예요. 광고가 이렇게 촌스럽고 나 같으면 이렇게 이거 보고 물건사를 안 갈 것 같은데. 그때 아이디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광고하면 잘하겠구나.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신문서가 몰드인 파크스라는 신문사인데 거기 그냥 들어갔대요. 그래서 사장님이든 편집장이든 아무나 나오라고. 아무나 나오더니 사장이 나왔대. 그래서 제안을 했댑니다. 나랑 계약을 맺자고. 신문사 광고 따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광고가 생명이잖아요. 그거 수입이니까. 광고 지면을 다 나에게 팔라고. 그러면 내가 광고를 내주고 일주일 있다가 입금시켜주겠다고. 왜냐? 광고를 다 사서 광고가 필요한 사람 내가 찾아다니면서 내가 광고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내주면 될 거라고. 솔깃하죠? 그래서 이거 왜 그랬습니까? 아웃소싱 아니에요. 신경 쓸 것도 없고 다 팔아주고 돈 준다니까 얼마 좋아해요.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했던 게 뭐냐 하면 광고 낸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광고 맡기라고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카피해 주고 카피해 주고 카피해 주고. 지금 대박 터진 거예요. 갑자기 굴지에 애기 엄마에서 신무사 전체 광고를 다 수주받은 엄청난 사람이 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말할 것도 없죠. 2007년도에는 미국 광고계의 10%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티 월터스. 이거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영적 싸움버린 거거든요. 자기 인생 가운데 곡과 마곡의 전적이 온 거 아니야. 뭐 빚지고 다 깨지고. 도티 월터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 옛날에 들면 선지생도의 아내. 딱 하나 다르고 다 똑같더래요. 일단 빚지고. 아들 둘인데 자기도 아들 둘이고. 하나 차이가 뭐냐 했더니 그 애는 남편 죽었고 자기는 그 애 같은 남편 살아있고. 그거밖에 차이가 없더래. 그 말씀 붙들고 피하지 않고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내 남은 한 그릇 기름이 뭔가. 내 달란트가 뭔가. 처음에는 글 쓰는 거로 도올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찾다 찾다. 결국에는 스케일을 몇 배를 크게 만드신 거죠.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성도를 가운데 지금도 고가 마곡의 전쟁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을 건데 이기십시오. 싸워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딪히라고요. 부딪히다 보면 그 부산물로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아무것도 없던 수준보다 전쟁 없던 수준보다 몇 배, 몇 십 배, 몇 백 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정당을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였습니다.